안녕하십니까 낭만치홀입니다. 이번에는 낚시 문화에 대한 생각을 피력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여성 낚시인 코지마 레이코는 일본 내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낚시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지마 레이코에게는 2014년부터 한동안 배신자란 꼬리표가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는 10년 이상이나 후원관계를 맺어오던 시마노아죠. 2014년에 다이와의 필드 테스터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녀가 시마노에서 다이와로 옮겨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서 대중들은 그동안 시마노 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그녀가 다이와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배신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코지마 레이코가 낚시와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던 도중 1997년에 TV도쿄에서 제작하던 낚시로망을 찾아서란 프로에 출연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낚시로망을 찾아서는 1989년에 첫 방송을 시작한 장수 프로그램으로서 그녀는 3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낚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시마노사의 필드 테스터가 되면서 시마노 걸이란 이미지를 쌓게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시마노가 낚시로망을 찾아서란 프로그램의 제작을 후원하던 스폰서 업체였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자연스럽게 시마노와 인연을 맺고 관계를 이어왔던 코지마 레이코가 2014년에 다이와로 적을 옮긴 가장 큰 이유 또한 그녀가 새롭게 출연하기로 되었던 방송의 후원업체가 다이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마노가 후원하던 TV도쿄의 프로가 2010년에 폐지되면서 한동안 그녀는 고정 프로그램을 맡지 못하고 있던 차에 2014년부터 다이왔가 후원하고 있던 TV오사카에 더피싱에 출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마노가 아닌 다이와를 후원업체로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시마노가 후원하던 방송이 폐지된 후에도 3년 동안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봐서는 코지마 레이코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왔가 후원하는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서 시마노의 후원을 받고 있던 그녀가 시마노 제품을 방송에서 전혀 쓸 수 없었던 것도 그녀에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란 추론은 충분히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더 깊은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만으로는 결코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한다는 이유나 아니면 낚시 관련 기업의 필드 테스터라는 동질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동호회나 다른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심하게 배척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매장에서 LG 제품이 좋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 수긍이 가는 일임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척이 때로는 맹목적인 이유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보다 더 염려스러운 일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고는 해도 낚시용품의 소비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밴드웨건 효과를 넘어 SNS의 발달과 함께 인기인이나 유명인들이 사용하는 제품과 같은 것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만연해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위해 하는 취미생활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힐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취미생활로 만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고립 공포감도 여기저기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동질감으로 비롯된 사회생활의 관계가 공포감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집단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일 때면 어김없이 겪게 되는 일이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좋으면 왜 좋은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순 없다고 해도 최소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그저 우리 것이 좋다 해서 출발하여 우리가 옳다로 귀결시켜 타사 제품이나 경쟁사의 제품은 맹목적으로 폄하하는 일들은 이젠 사라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러한 생각과 행동은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배신자 코지마레이코를 만드는 일일 것이며 배신자로 낙인 지키는 사람은 어느 순간 당신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서른 번째로 올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이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초보 낚시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확립하는 데 일조할 수만 있다면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댓글로 알려주시면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